마음이 바뀌어서 오시는 여성분들이 정말 많아졌어요. 20대는 체력도 좋고 꽃다운 나이라 이때는 아 결혼 안 해도 너무 좋아. 그냥 비혼주의로 살다가 이제 한 40, 한 2, 3 돼서 오시는 거지. 그래서 아무도 내 가족이 없을 때 허전함은 말로 표현할 수가 없다고 하더라고요. 요즘 근래에 여자분들 문의가 되게 많아졌는데 유난히 비혼주의였다가 언니 이제는 제가 이제 30이 넘고 30대 중후반이 되다 보니 결혼이 너무 하고 싶어졌어요. 라고 해서 마음이 바뀌어서 오시는 여성분들이 정말 많아졌어요. 그래서 제가 상담을 하다 보니까 이런 분들의 공통점이 진짜 몇 가지 있더라고요. 그리고 이런 분들이 왜 비혼주의가 되고 그리고 비혼주의가 돼서 후회하는 점들이 공통적으로 있더라고요. 이 영상을 보고 있는 여성분들 중에 내가 혹시 지금 비혼주의거나 비혼주의가 되겠다고 결심을 했거나 비혼주의를 결심을 하실 여성분이라면 절대 후회하지 않는 선택을 하셨으면 좋겠어요. 먼저 여자분들이 비혼주의에 빠지는 이유에 대해서 한번 알아볼게요. 피디님들은 왜 여자들이 비혼주의에 빠진다고 생각을 해요? 결혼했을 때는 모르겠어요. 오늘 일을 하니까. 비혼주의에 빠지는 세 가지의 이유가 있어요. 첫 번째는 연애를 하면서 남자한테 대었을 경우. 남자에 대이다 보니까 남자를 불신하게 되고 남자 안 만날 거야. 남자는 믿어서는 안 될 존재라고 생각을 하는 거죠? 저 대학교 때 딱 이런 얘기가 있어요. 남친이 크게 데인 다음에 남자를 아예 삶도 안 하는 줄. 있어요 있어요. 이런 여자들은 대부분 보면 남자가 바람이 났거나 데이트 폭력을 당했거나 이런 분들도 있어요. 남자한테 진짜 깊게 데인 경험이죠. 이러다 보니까 이렇게 믿을 수 없는 남자 내가 어떻게 결혼을 해서 살 것인가 이런 고민을 자연스럽게 하게 되면서 비혼주의가 됐고 두 번째는 경력 단절. 내가 결혼하면 내 일을 할 수가 없어. 애도 낳아야 되죠. 키워야 되죠. 그러려면 어떻게 내 일을 포기해야 되잖아. 그러면은 애를 낳아서 기르는 시간만 해도 20년의 내 인생을 내려놓아야 되는데 일 욕심이 있거나 특히 돈 욕심이 있으신 분들은 이거 포기 못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아예 그냥 비혼주의가 되는 거죠. 세 번째는 부모님의 반대. 특히 엄마입니다. 이런 분들 많잖아 엄마가 엄마가 결혼 생활이 너무 힘들었기 때문에 야 너 결혼하지 마. 돈 있으면 혼자 살아. 여자 능력 있으면 혼자 살아야 돼. 우리 엄마도 이렇게 얘기했었거든요. 하지만 난 엄마한테 아니 난 결혼은 할 거야. 라고 얘기는 했었는데 우리 엄마도 진짜 그랬던 것 같아요. 결혼하면 뭐 시집살이도 해야 되고 돈 있으면 너 혼자 살아. 여행 다니면서 이렇게 얘기했거든요. 분명히 저희 엄마 같은 분들이 계실 거예요. 이렇게 반대를 엄마가 했거나 아니면 결혼 생활을 하는 부모님의 모습을 보고 엄마가 너무 힘들어하는 거 지긋지긋한 거죠. 그런 모습을 보고 아 난 저렇게 안 살아. 결혼 안 해. 라고 하는 경우들이 비혼주의를 부추기는 거죠. 이런 세계로 인해서 20대부터 나는 이제 비혼주의 할 거야. 라고 해서 이 꽃다운 나이를 날려먹고 연애도 안 하고 그냥 비혼주의로 살다가 시간이 흘러서 이제 외로워지고 이렇게 하다 보면은 이제 한 사시 반, 이삼 돼가지고 오시는 거지. 연애를 한 십몇 년 쉬었더니 외롭네요. 결혼해야 될 거 같아요. 라고 해서 오시는 여성분들이 분명히 있단 말이죠. 그래서 이런 분들이 가장 많이 하는 첫 번째 후회입니다. 외로워진다. 20대는 체력도 좋고 친구들하고 놀러 갈 때도 좋고 아우 너무 좋아. 그쵸? 꽃다운 나이라. 그러니까 이때는 아 결혼 안 해도 너무 좋아. 외로울 틈이 없어요. 친구들이 아주 주변에 자글자글하죠. 이거 저도 많이 했는데 월요일 금요일은 출근 그리고 금요일부터 토요일날 밤 새도록 놀고 일요일까지도 체력만 되면 놀았던 거 같아요. 20대에는 그러니까 외로울 틈이 없어요. 그러다 이제 30대 되면 특히 30대 중반이 되면 어떻게 돼요? 친구들이 하나 둘씩 결혼을 하기 시작하고 애인이 생기면서 나랑 멀어지게 되고 이러다 보면 내 혼자만의 시간을 많이 갖게 되죠. 그래서 같은 비혼주의 친구들을 만나게 되는데 이 친구들하고 만나도 딱히 이제 할 얘기가 없어. 몸이 피곤하거든. 집에서 쉬고 싶어. 처음에는 너무 편해요 혼자가. 근데 이 혼자도 하루 이틀이지. 사람인지라 외로움이 몰려들기 시작합니다. 언제 제일 외로워지냐. 하루 종일 일하고 바쁘게 보내고 왔는데 집안에 딱 왔을 때 핸드폰에 누구 하나 연락이 없고 텅 빈 방에 들어왔을 때 굉장히 쎄한 난 지금 누굴 위해서 일을 하고 있는 건가. 그리고 인스타를 딱 켰는데 내 가장 친한 친구는 아이 사진을 올려놓고 남편하고 밥 먹고 있는 사진을 올렸을 때 난 지금 무엇을 위해 사는 건가. 이제 이런 생각들이 이제 사로잡히게 되는 거죠. 그리고 이제 이런 분들이 있어요. 다 지금 현재는 가족이 있지만 좀 이제 엄마 아빠가 나이가 좀 고 연령대셔서 일찍 돌아가시거나 이러잖아요. 그럼 100% 저를 찾아옵니다. 왜냐면 장례식장에서 아무도 내 가족이 없을 때 그 허전함은 말로 표현할 수가 없다고 하더라고요. 이래서 엄마가 아빠가 나 죽기 전에 너 결혼하는 건 보고 죽어야겠다라고 얘기했다라는 걸 그때 느낀대요. 그래서 특히 부모님 돌아가시고 많이 옵니다. 진짜요? 진짜로. 언니는 형부도 있고 오빠는 새언니도 있고 뭐 남동생은 와이프도 있는데 나 혼자 이렇게 서 있을 때 그때 너무 초라하대요. 두 번째입니다. 알 수 없는 공허함. 이 공허함이 뭘까요? 어떤 감정인가요? 느껴봤나요? 뭔가 가슴이 빵 뚫렸는데 그치. 뭔가를 채우려고 해도 채워지지 않는 먹어도 먹어도 허기짐? 그런 느낌이죠. 아무리 내가 값비싼 걸로 둘러싸고 아무리 좋은 음식을 먹어도 좋은 데를 혼자 가서 있더라도 어때? 혼자 가면? 쓸쓸하죠. 아무리 맛있는 음식 혼자 먹으면 어때요? 맛있긴 한데 그래도 같이 먹는 게 더 맛있죠. 나눠먹는 재미. 이런 게 없기 때문에 공허함이지. 공허함 말 그대로. 그리고 내 마음 하나 어디다가 털어놓을 데가 없을 때. 그리고 친구들 단톡방이 있어. 근데 다 결혼한 친구들이 우리 애 이번에 유치원 들어가고 나 혼자 결혼 안 하고 있으면 어때? 대화가 안 돼요. 그러니까 완전 외톨이 되는 느낌이죠. 그러면서 점점점 나는 멀어져 가는 거죠. 그리고 20대에 난 애 안 낳을 거 애 별로 안 이뻐했던 친구들도 있잖아요. 주변에 조카가 태어나고 그러잖아요. 그럼 그렇게 애가 예뻐 보여요. 이제 30대 돼서 보면 지나가는 애만 봐도 그렇게 예쁘고 그게 이제 내가 애가 낳을 때가 됐다는 증조라고 우리는 얘기를 하거든요. 그러면서 찾아오는 여자로서의 공포감. 출산에 대한 공포감입니다. 내가 아이를 낳을 수 있을까? 낳고 싶지 않아라는 공포감이 아니라 낳을 수 있을까? 라면서 이제 이 비혼주의자들이 어떻게 결혼할지 모르니까 냉동단자를 하시러 또 가시는 분들도 있어요. 그거라도 해놓자. 어찌 될지 모르니. 이 영상을 보고 계신 비혼주의자분들은 다 공감하실 일일 거예요. 세 번째입니다. 취미생활이 재미없어짐. 이제 내가 좋아했던 주말마다 했던 이런 취미생활들이 재미가 없어지는 거야. 귀찮아. 흥미가 없어지는 거죠. 예를 들어서 여행도 해외여행 가면 예전에는 친구들하고 같이 가서 사진도 찍고 찍어주기도 하고 했는데 지금 이제 같이 갈 사람이 없으니까 혼자도 여행을 많이 가시더라고요. 혼자 가서 셀카 찍고 뭐 이런 것도 이제 귀찮은 거야. 힘들고. 그리고 이제 뭐 어릴 때는 핫플레이스 유행하는 데 가고 막 가서 뭐 사진도 찍고 막 이러잖아. 지금은 어때요? 나이 들면 조용한 데 가고 싶죠. 사람이 있는데 많이 가면 어때? 기 빨리지 않아요. 나는 취미가 많아서 난 남자 없이 잘 살 수 있어라고 하지만 취미가 주는 이것도 한계가 있다라는 거죠. 언젠가는 질릴 수 있다라는 거야. 마음의 공허함을 채워주지는 못하는 겁니다. 네 번째입니다. 가장 현실적이죠. 금전적인 이유입니다. 혼자서 벌어서 생활하면 돈이 안 나갈 것 같죠? 혼자가 더 아낄 수 있잖아요. 처음엔 아끼다가도 혼자니까 아이고 내가 혼자 살아서 뭐 이런 거나 먹고 살아야지 그러면서 펑펑 쓰기 시작하시는 분들도 있어요. 그렇다 보면 이제 저축의 개념이 사라질 수가 있는 거고 결혼을 하게 되면 아이도 낳고 내 와이프 신랑이 있으니까 집을 가지고 싶다는 욕망이 커지는데 혼자 살 때는 어때요? 그냥 뭐 불편하지 않으니까 원룸 살아도 오피스텔 살아도 내 집이 없어도 내 몸 하나 누울 공간 있으면 되지 라는 생각으로 집에 대한 욕심이 결혼할 때보다는 덜하죠. 그러니까 어때? 집을 살 의욕도 많이 없어져요. 신혼부부 대출 보면 대출 많이 나오는데 혼자 사는 사람은 어때요? 신혼부부보다? 안 나오잖아. 그럼 어때? 살 수 있는 여건도 적어질 수밖에 없죠. 대표님은 솔로랑 지금 결혼한 상태 어떻게 달랐을 것 같아요? 흥청망청 쓰고 살지 않았을까? 그냥 내가 사고 싶은 거 다 사고 주변 사람들한테 또 사주는 것도 좋아하니까 펑펑 쓰고 다녔을 것 같아요. 모으는 거 별로 못했을 것 같아요. 근데 지금 아이가 있으니까 어때? 아이한테 줘야 되잖아. 그 생각으로 제 아들을 위해서 일하는 게 거의 80% 이상이죠. 이렇게 네 가지 이유로 후회를 했는데 이제 다섯 번째는 현실의 벽에 부딪히는 거죠. 이성과 만나기 어려워짐. 완전 절망적이야. 20대에는 내가 결혼에 대한 생각이 없기 때문에 들어오는 소개팅도 마다하고 내가 이제 자진해서 만남을 안 했다면 30대에 들어서는 어때요? 만나고 싶어도 만날 기회가 없고 소개가 없어서 소개해줄 사람이 없으니까 만남을 못 하는 거죠. 실제로 여자 나이 서른 넘으면 소개가 확 줄어요. 저 같은 경우는 20대보다 30대 딱 들어서니까 소개가 확실히 줄긴 하더라고요. 반 정도. 40대가 되잖아요? 그냥 없어요. 처음에는 비혼주의를 강력하게 외치다가 나이가 들면 있어서 외로움을 참지 못하고 공허함을 참지 못하고 결국에는 30대 중후반 혹은 40대 초반 많게는 50대 초반이 돼서 저를 찾아오시는 여성분들이 정말 많아요. 저번 영상에서도 얘기했지만 인간은 절대로 혼자 살 수 없는 동물이기 때문에 만약에 지금 비혼주의를 생각하고 계신 여성분들이라면 나이 들었을 때 60살 할머니가 되었을 때도 초라하지 않을 모습으로 있을 자신이 있다면 혼자 사는 거 추천. 하지만 나는 이 나이가 먹어서도 아들도 없고 손자도 없고 남편도 없고 이런 거에 대해서 후회를 조금이라도 0.1%라도 할 것 같다 하시는 분들은 일단 저는 결혼은 해보는 게 좋다고 생각해요. 너무 성급하게 나는 무조건 비혼할 거야 라고 판단하시는 거는 제가 봤을 때는 좀 섣부른 판단 같고요. 좀 진지하게 깊게 생각을 하셔서 결혼에 대해서 다시 한번 고민해보는 시간을 가져보시길 바랍니다.